안녕 여사진가칭입니다 오늘은 이게 뭔지 알아요? 브루사즈 카드 게임 카드인데요 제가 브루사즈 카드가 얼마큼 있는지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름도 보여주겠습니다 첫번째 타라네요 우와 기다려봐 헐 타라가 얼공했습니다 타라가 얼공했어요 하하 타라가 원래 분대를 감고 있었는데 봐봐요 원래 눈이 안보이는데 얼공했어요 대박 첫번째 두번째 나인엄마이크 좀 달라졌네 세번째 오 얘는 비비 수박 비비네 수박 비비 나는 수박 비비다 네 수박 비비 그 다음은 조금 못생긴 팸이네요 빠밤 좀 못생겼죠 흑 크흑 크흑 히 이번에는 바로 험 흑 티깁입니다 티깁이 목생겨졌어요 원래 귀여웠는데 티깁이 목생겨졌다 흑 그 다음은 얘 로봇이여 사람이야 로봇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샬리 로봇이여 사람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그 다음은 타라네요 고향 타랑 그 다음은 오 목생겼네요 정답은 목생긴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목생겨졌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무슨 게임인데 나 이거 안했는데 이거 클래시 왈 브랭슨 이거는 다이너마이크 이거는 메타크로 이거는 팝콘 리코 리코네 와우 음 조금 상자같은 이건 데릴 다이너마이크 또 다이너마이크 또 수박이비 또 데릴 오 이거는 이거는 레오 에프리모 에프리모 또 에프리모 이거는 이거 더 좋은건데 상어네요 이건 상어 이건 메카보 메카보 카드 진짜 많아 또 고양타라 오 이건 좀 신기하게 생긴 보네요 또 데릴 또 보 또 상어래요 또 셀린 또 셀린 오 불 아이버 불 네 아이버 불 달려가자 네 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대박이네 대박이네 모티트 파이버네 파이버 아임 파이버 와우 이거는 이거는 로봇 스파이크 이거는 로봇 스파이크 또 레온 레온이 많아요 이건 조금 신기하게 생긴 바이퍼 크크크크 이제야 왔군 8비트 뽀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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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티 또 메카 크로우 또 메카 크로우 또 팝콘 레코 또 데릴 코이트 빠밤 코이트 다샐라 또 골트 또 메카보네요 조금 사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또 메카보 포크 포코가 왔네요 바람빵 또 메카보 파라 또 음? 이건 옹순이 다이너마이크인데? 오 조금 다르게 생긴 파이미트 이건 또 뭘까 어디다 봐 저거 뭐 본거죠 레온이 업그레이드됐다 헬 레온이랑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냥 레온이랑 그냥 레온 어디갔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그냥 레온이 여깄다 그냥 레온이 그 다음에 사례레온 에 레온이 레온 사명제 대박 신기해 와 그냥 레온 그냥 레온 뭔가 업그레이드된 레온 그 다음에 사례레온 대박이네요 크크크 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블루사즈 카드를 다 소개했는데요 어땠나 하셨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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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